마지막 스터만 정도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뽐내며 데뷔 이래 가장 바쁜 활동을 펼친 방탄소년단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BTS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방탄소년단. 2018년 내내 최초, 유일, 최장 기간 등의 기록을 쏟아내며 전 세계의 K-POP의 위상을 높였죠. 와, 제 목소리까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예요, 지금. 크게 얘기해야 해요, 꼭.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 또 무대일을 기준으로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헤어 컬러가 너무 멋있습니다. 다시 또 저 왼쪽을, 무대 기준으로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토 타임을 조금만. 사실 저희가 올라가고 싶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지만 또. 플래시가 멈추질 않아요, 지금.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네, 마지막 포토 타임인 만큼. 네, 그럼 저희가. 네, 저희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 분들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단일 앨범으로 200만 장을 기록한 것은 조성문 씨의 3집 아시나요 이후에.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참 그렇게 너무 황성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가 앨범 열심히 만들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앨범도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더 갈아치울 기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앞으로 더 성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또.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지금 추운 날씨에도 뒤에서 아미분들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환영성이 어마어마해요. 아미! 감사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MC 형님 누님도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역시 BTS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멋진 무대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에 기대할게요. 모기 쉬어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추운데 기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